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운스윙에서 좋은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많은 세계적인 골퍼들은요. 다운스윙을 생각하지 마라 또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엠트레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. 다운스윙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은요. 우리가 클럽을 그대로 왔다가 펴서 들어오게 되면 임팩트에서 정확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엠트레이서에서는요. 백스윙을 해서 자신이 레깅을 얼마만큼 끌고 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. 그리고 임팩트 시 어디에서 힘이 먼저 풀리는지를 표시해 줍니다. 엠트레이서를 사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에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